아 여러분들 자 제공으로 먼저 제공도 까봅시다 예 속보를 먼저 깔게요 자 자 010 30 d 로 하셔야 되겠어요 레드컬러 요고 아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구멍이 없어서 구멍 뚫은 다음에 나사 고정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왕은 윈티 거울인가 막 그럴 거에요 정말 이뻐 죽겠네요 어떻게 이 고사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나 야 고런 아이템 t dt e l 0 1 0 3 0 야 전에 번호만 있습니다 헷갈려 0 1 0 3 0 0 1 0 3 0 지금 바로 그리고 0 1 0 3 0 검색하셔서 메타로 되어 있는 메탈이 메탈 여러분 메탈 야 메탈이 메탈 요거 서밋에 한번 장착 한번 해보세요 물론 서밋 말고도 요런 이제 라크라일링에 장착을 하는데요 야 진짜 기똥찬 기분좋아지는 영상 기분좋아지는 옵션 기분좋아지는 rc 라이프 하세요 김옷 예 알겠습니다 짜잔 김옷